요즘 매틱 폴리곤 코인이 핫하죠?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돌아가보실게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업비트 상장 직후에 긴 윗꼬리를 말고 하락세가 나아주었으나 재차여금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상장하는 코인들 당일에 사서 운 좋게 몇 프로 먹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굳이 키우실 필요가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즉 상장 당일에 관심이 가신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우리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 할지라도 급등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고 바라봐집니다. 상장 당일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구조대를 기다리고 계실테죠. 그래서 오늘은 폴리곤 코인에 있어서 펀더멘탈적인 면모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코북이 검색하셔서 코북이 메인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메인 사이트 들어오셨다면 화면을 내려보십니다. 쭉 내려보시면 업로드한 영상, 인기 업로드, 회원 전용 동영상이라 있습니다. 회원 전용 동영상 여기 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글씨를 해당 탭으로 들어오신다면 많은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화면을 내려보신다면 코북이가 기대되는 해외 유망코인 이라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솔라나를 20달러 원화 기준으로 2만원대 같이 알아봤었고 지금 설명드리는 폴리곤 코인 역시 해당 영상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짧게 보시고 가겠습니다. 해당 보시는 것이 뭘까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적혀있죠? 인디아 파플레이션, 인도, 인도 인구가 지금 실시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방송하는 와중에도 새 생명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거의 뭐 초단위로 태어나고 있죠? 인도 신생아 태어나는 지금 라이브예요, 라이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 시장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인도 시장에. 그래서 인도 시장,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인도 시장에 관련해서 인도와 관련된 코인들을 또 알아봐야겠죠.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위에 녹색 그래프 보이시죠? 녹색 그래프. 인도 인구 증가율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인구 하면은 아 우리를 빼놓으면 섭섭하지 하는 차이나 중국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세계 학회 전문가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2027년입니다. 2027년. 6년 남았네요. 그죠? 6년 남았는데 6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도가, 인도가 차이나 중국의 인구수를 돌파한다. 돌파할 것이다. 이런 지금 세계적인 학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도 인구가 가장 많게 될 것이고 인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 젊은 인구층이 가장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도,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부자, 다른 말로 갑부라 하죠. 인도의 기존 부자들은 골드, 금을 모으는 것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수집, 모은다는 거겠죠. 그런 암호화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거래소를 이용해야겠죠.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한국에 있는 업비트를 굳이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도 거래소 코인이 있죠. 많이들 아시는 뭐죠? WRX 코인. 이것은 일전에 해당 코인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많이 물리셨어요. 많이 물리셨어요. 해당 코인도. 대략적으로 제가 예전에 3, 4월달 불장일 때도 대략 뭐 5달러, 4달러. 기가 막히게 여기 최고점의 펜트하우스에서 입성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살라고 해도 못 살 정도인데 기가 막히게 신규 코리니 분들께서 기가 막히게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코인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탈출할까요? 그래서 이 코인도 방금 인도 시장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BNB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BNB 코인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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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은 지금 BNB 코인이 거의 뭐 시가총액 12권 안에 드는 거대 플랫폼 코인이 되었죠. 그죠? BNB 코인이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우리 또 인도에 대한 그 자국에 있는 자국 거래소 코인 WRX 코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 코인도 한번 차트를 간략하게 보시면 지금 장기평선 20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며칠 전에 해당 구간이 저점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것이 무엇이냐? 해당 코인은 매틱 코인 매틱 이랍니다. M-A-T-I-C 해당 코인은 우리가 폴리곤이라 부르죠. 폴리곤 폴리곤 코인 이 코인도 인도 코인입니다. 인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코인인데 해당 코인도 우리가 인도의 이더리움 인도 사람들의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이더리움이 뭐죠? 뇌오죠. 중국 시장 중국 문호가 개방된다면 중국 분들도 중국인들도 아무래도 중국 코인을 중국 자국에 관련된 코인을 많이 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상반기도 중국 시장이 뭐 약간 약간 이슈 살짝살짝만 나와도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뭐죠? 중국 코인들 가격이 막 요동치죠. 그래서 인도 시장이 지금은 인도에서 뭐 규제를 하니만이 하지만 일전에 3월달에 방송을 한번 그때 설명드린 부분이 인도의 재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해당 매틱 폴리곤 코인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곤 폴리곤은 빗섬에도 상장되어 있어요. 빗섬에도 그 다음에 앞으로 뭐 2026년 2027년 방금 2027년 대략 뭐 한 2030년 전에는 인도가 가장 인구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에 어떻게 본다면 차기 대장이 될 수 있는 폴리곤 코인에 우리가 해당 영상 업로드 날짜는 7월 25일입니다. 당시 폴리곤 매틱은 0.9달러 가격세가 형성되어 주고 있었죠. 현재는 1.9달러 가격대가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알아보셨던 구간대가 여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도 시장을 설명드리면서 WRX 와지르 코인도 같이 보셨는데 설명드렸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 설명을 같이 들으셨다시피 업비트 상장 이전일 시점이죠. 당시 대비해서 폴리곤 코인이 2배 이상으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참고하시더라도 단기간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조정 하락세 때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또한 시가총액이 14.6조원으로 15조에 육박하는 코인입니다. 원데이 토데이 내가 샀다고 해서 당장 올라야돼 이런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스탠스에서 정말 인도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신다면 건강하고 현명한 투자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수익보고 계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물려계신 분들께서도 전혀 허접한 코인이 아니니 원데이 토데이 몇포로 뛰게 할 코인이 아님으로 인도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장기적 스탠스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탭에서 폴리곤과 WRX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한 아직까지 길을 모으고 있으며 큰 시세 분출까지 대기하고 있는 코인들이 해당 영상들 속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브기의 관심코인들과 투자기법 노하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영상들은 구독자분들께만 보이는 영상으로 업로드 되니까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두셔야겠죠? 요즘 요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시세도 영 재미없고 날씨 탓인지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도 많으실 겁니다. 요차 말씀드리지만 건강해야 돈도 쓰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리고 투자시장은 정말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 코브기 가족 분들께서 수익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족분들과 가까운 지인분들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시며 가끔은 먼 산도 바라보시고 높은 하늘도 바라보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 자산에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당연히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식사를 걸을 때도 많아서 우리 코브기 가족 분들께서는 식사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코브기가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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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